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원에서 복권방 운영하고 있는 33살 박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혼자 계속 내내 계시는 거예요?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출근해서 8시, 9시까지 있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어리셔서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었는데 한 번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한 번에 당첨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당첨이 돼가지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준비 없이 제가 오픈을 하게 됐거든요 복권 판매하는 거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판매인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베트남참전용사, 6.25참전용사, 직계가족들까지 가능하거든요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손녀, 손자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아 근데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직접? 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당첨이 됐고 원래 한 번에 당첨 잘 안 돼요? 네 정말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게 당첨되는 거 자체가 로또라고 할 만큼 진짜 당첨되는 게 힘들대요 그러면 신청은 어디서 어떤 절차로 하는 거예요? 동행복권 사이트에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 티오가 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지역에 티오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원래 티오가 잘 안 나와요? 티오가 원래는 자주 안 나와야 하는데 폐점률이 아무래도 요즘 조금 있다 보니까 티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20년도 5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5년 차 스물여덟 시작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방금은 스피또 복권 사가셨어요 아 즉석 복권이에요? 즉석 복권 긁는 거 어떤 게 요새 많이 나가요? 요즘 스피또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스피또 같은 경우 저희 가게는 원래 판매량 자체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판매율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 고민을 하다가 출구율표 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게끔 손님들 눈에 띄게끔 여기저기 비치를 해 놓으니까 궁금증이 생기셨는지 조금씩 판매율이 올라가더라고요 출구율 네 출구율이랑 1등 2등이 몇 명 남았는지 출구 돼야 될 복권이 28%가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지금 1등이 6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겠죠 아무래도 아 이런 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네 1등이 얼마예요? 얘는 이제 두 개를 한 세트로 보기 때문에 네 10억 10억 해서 20억이요 아 얘 같은 경우는 한 장에 5억 이건 8개 남았는데 58% 남았네요 네 맞아요 밑에 이렇게 주렁주렁 왜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만원치 제가 뽑아서 드리기 좋게 10장씩 사시는 분들 그때 그때 제가 이렇게 뽑아서 바로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전시효과가 있으니까 판매률 높이기 위해서 해 보시는 거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사람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유대관계를 갖고 친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수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수입이 제일 궁금해요 수입 같은 경우는 로또는 5.5%예요 동행복권에서 가져가는 게 94.5% 저희가 가져가는 게 5.5% 근데 거기서 0.5%는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또 떼내야 되는 거라서 5% 정도가 저희 손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피또나 연금복권 같은 인쇄복권들은 10%예요 근데 이제 판매율 자체가 로또가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얘네들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매출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이유는 손님들이 번호를 보고 골라서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동으로는 하고 싶은데 어떤 보도가 나올지 모르니까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번호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사가세요 판매가 아직 안 된 거네요 네 얘네들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시를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차장님께서 랜덤으로 뽑으신 거네요 네 자동으로 뽑아 놓은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번호가 이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걸 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또 잔돈 남아 가지고 애매하게 남아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천 원짜리 2천 원짜리 사 가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매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많아요 여기서 3등이 많이 나왔어요 부업처럼 팔고 있는 건데 그냥 이거는 제가 부업처럼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적처럼 가지고 계시려고 아니면 선물하시거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진짜 24K 금이에요 진짜 금이라서 기운 좀 받으시라고 손님들 마킹하는 자리에다가 놔둔 거예요 이렇게 안내 하셨잖아요 네 보면은 복권은 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카드가 아무래도 풀 결제잖아요 그러니까 제 수중에 없는 돈으로 구매를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과소비를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가끔가다가 체크카드로 그러면 하면 되는데 왜 체크카드도 안 받냐고 아시는데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랑 구별할 수 있는 단말기가 저희한테는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궁금하게 그러면 얼마나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1등이 나오고 나서 그 전보다 한 두 배 정도 올랐어요 막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니 안 됐죠 사실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장사를 접으려고 했는데 부동산 다 내놓고 일주일 뒤에 1등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진짜 맨날 울고 우울해하고 막 힘들었어요 그럼 1등은 언제 나온 거예요? 1등은 작년 11월 마지막 주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 전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제가 가져가는 돈이 진짜 얼마 안 될 때는 2, 30 정도 제가 달에 벌어 갔나? 많으면 50에서 60 이게 로또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거든요 연말 연초 이때는 이제 성수기로 확 몰리고요 비수기 때는 이제 지금 같이 휴가철 장마철 이럴 때는 매출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잘 팔 때는 100만 원 이상 남을 때도 있긴 있었죠 그러다가도 이제 코로나 때 제가 딱 코로나가 안 물려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밑으로 거꾸라졌죠 그럼 1등 나오고 매출이 좀 어떻게 바뀌었어요? 2배 넘게 가까이 올랐다가 완전 고점으로 치고 5월달 기점으로 좀 많이 가정의 달이니까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때 전부터 다시 살살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한 5 정도? 다 떼고 200 정도는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안 나와요 시급은 나오지 않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손님들 중에서도 아 좋겠다 가만히 앉아서 시원한데 앉아서 돈 벌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이러시는데 솔직히 복장 터지죠 저는 시급도 안 나오는데 아니 보통 사실 보면 1등 한두 번 정도 나오는데 간혹가다 있잖아요 네네네 보면 좀 괜찮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곳도 있겠지만 이게 가게 위치도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 가게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도 저는 일단은 만족은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 정도라도 일단 제가 출퇴근이 자유롭고 또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일들 이제 컴퓨터 작업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제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쓰고 싶다 근데 뭐 돈에 크게 구애는 받지 않는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가장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해봐도 나쁘지 않을 사실 1등이 많이 나와줘야 매출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명당 같은 경우는 1등이 막 10번 20번 이렇게 나오고 이랬던 곳들은 오래됐어요 그만큼 누적이 되어왔으니까 명당이 된 건데 이제 신규 판매점들은 누적되어 있는 1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율 자체가 그렇게 월등히 올라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폐점률이 높다고 했던 게 명당과 신규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보다도 판매가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월세 내고 금가금 내고 하면 정말 가져가는 게 없으실 거예요 힘들어요 그럼 유지하는 거 자체가 힘드니까 폐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TO가 생기고 또 신규들이 들어오는데 신규들이 버티기가 힘든 구조인 거죠 사실상 딱 되게 힘드실 때 이제 1등 나왔다고 이제 알림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좋은데 좋은과 동시에 약간 이게 맞나? 저는 진짜 그만두고 다른 일 찾으려고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 그만두지 말라는 거구나 누가 됐지? 누가 됐을까? 내 건 아니겠지? 하면서 제 거 한번 검색해 봤는데 제 건 안 해였고 아 사님도 매주 하세요? 저도 매주 해요 얼마나 하세요? 저는 저쪽에 전시해 놓은 것들이 안 팔리면 저 남은 거를 제가 가져가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4, 5만 원씩은 일주일에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고정적으로 하는 건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인데 이제 남는 애들을 제가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의 오바가 되는 된 적 있으세요? 4등까지 만들어 봤어요 5만 원 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3등도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거기 계속 앉아 있으면 네 도박처럼 계속 하고 싶을 거 같아요 제가 즉석복권을 한번 긁었거든요 정신 차리니까 한 스무 장 긁고 있더라고요 아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진짜 즉석복권은 진짜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거 중독제 조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사장님을 즉석복권 해서 당첨된 적 있으세요? 저도 만 원이 최대였나 그럼 로또 1등 누가 당첨됐는지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도 상세 조회를 요청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본사에다가 상세 조회를 요청을 하면 몇 시쯤에 구매를 했는지 이제 몇 시 몇 분까지 나오는데 누가 됐는지 까지는 모르죠 그럼 시스템이 대조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네요 알려면 어떻게든 알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매장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 되셔서 자랑하고 다닌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1등 금액 얼마였어요? 26억이요 잘 살고 계시겠죠 뭐 그럼 지금 현재는 다른 돈업이랑 같이 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제가 부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기에는 사실 좀 불확실성이 좀 있네요 맞아요 제가 쿠팡 알바를 하려고 했었어요 새벽에 근데 이것도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신청은 매일 했었는데 한 번도 안 돼가지고 다른 부업이 있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 로또만 판매해서는 안 되고 뭐 편의점을 같이 하신다던가 다른 업종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동영복권에서는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같이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냥 편한 직종은 아닙니다 의외로 3등 당첨되신 분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용돈도 주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3등이 얼마죠? 150만원 정도? 재밌어요 그냥 단골 손님들이 이제 3등 당첨되시면 맛있는 거 사다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안 주셔도 돼요 이러면 커피 사먹어 커피 사먹어 이러면서 돈 주고 가시는데 그냥 그런 유대 관계가 쌓인다는 게 저한테는 재미인 거죠 하나의